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 ㅋㅋ 양념장 크림치즈 바삭바삭 오징어 찹쌀떡 맛있다 이 떠나도 더 맛있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케찹 무순 마카롱 매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둘 다 먹으면 더 맛있어요 식감은 더 맛있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치킨을 입고 사왔어요 면을 넣어서 새콤해요 매콤한 맛 닭다리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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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가 많이 들어있어요 참기름이 좀 더 맛있어요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잘어울려요 초콜릿 천천히 먹어볼게요 오돌뼈 초콜릿 바삭바삭 치즈스